유튜버 사망여우 근황에 네티즌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망여우는 여우 가면을 쓰고 비양심 기업을 폭로하는 유튜버입니다 주로 허위, 과장광고 등으로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 의혹을 받는 기업들을 비판해 네티즌들로부터 크나큰 지지를 받고 있죠 그러나 일부 기업과 유튜버들이 사망여우의 정체를 밝히겠다며 위협을 가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2020년 말에는 사망여우에게 지목을 당한 기업의 고소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결국 사망여우를 찾지 못해 수사가 중단되기도 했었는데요 이에 유튜버 사망여우의 신분을 또 다른 가면 유튜버 어나니머스 코리아가 폭로하겠다고 나섰었죠 당시 어나니머스는 사망여우를 향해 신상을 확보했다며 용산구사는 ㅇㄷㅇ씨라고 이미 신상을 확보하고 있는 듯한 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해당 유튜버는 잘못된 자료 혹은 제대로 된 자료를 갖고 있음에도 영상 제작을 위해 사실을 은폐하고 사기꾼이라고 저격한 기업에게 정식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며 이번 달 말까지 계정에 사과 영상을 게재하지 않을 경우 사망여우가 폭로한 기업, 개인은 물론 수사기관에까지 사망여우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겠다라고 언포를 놓았었죠 하지만 당시 사망여우의 신상이 폭로되지는 않았고 최근 지난달 31일 온라인 커뮤니티 루리앱에는 사망여우 멤버십 설명이라는 글이 올라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당 글에는 사망여우가 유튜브 멤버십에 올린 설명글이 담겼습니다 사망여우 멤버십 글에는 소송 지원이라는 제목과 사망여우 채널은 항상 강한 공격과 압박을 받고 있다 머지않아 소송이 진행될 겁니다 많이 고민했습니다 염치없지만 조심스럽게 도움 요청드립니다 사망여우 채널이 계속 운영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는 내용이 담겨있죠 해당 글을 본 네티즌들은 예전에 KBS 출연한 이후 신상 털린 거 아니냐 어떻게 고소당한 거지? 제보자들하고 연락하면 접점이 생기니까 덜미가 잡힌 듯 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